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이번 시간은 핫조이 3탄입니다. 1탄과 2탄을 혹시 못 본 학생들은 반드시 선생님 공개 특강 배너에 가셔서 1, 2탄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말 그대로 하늘이 쪼개져도 이것만은 꼭 보자는 거잖아. 기말고사 얼마 안 남았잖아요. 반드시 보셔야 돼요. 알겠죠? 반드시 보시고 정리해 두시고 이번 3탄 역시 만약에 학교 시험범위에 원이 들어간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일명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자, 그럼 가봅시다. 선생님,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뭔가요? 고정된 두 점이 있는 거야. 고정된 두 점. 예를 들어 여기 A, B 이렇게 고정된 두 점이 있다? 어, 그런데 거리의 비가 일정하래요. 그러한 점피가 있어.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피. 예를 들어 우리 거리의 비가 2대 1이라고 해볼까? 그러면 2대 1. 이렇게 2대 1이 되는 점피는 하나 무조건 있을 거고. 2대 1. 하나겠니? 아니요. 선생님, 거리의 비가 2대 1 되는 그런 점피 또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2대 1 되는 지점이 또 있다고. 그것뿐만이겠니? 아니요. 2대 1 되는 지점에 또 피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그런 피들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거리의 비가 언제나 2대 1이 되는 점피들을 모으면 무엇이 될까? 이거야. 결론은 뭐예요? 2대 1로 쪼개는 내분점이 있을 거고 외분점이 있겠죠. 그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나오는 거야. 원이 나온다. 예를 들어 지금 상황을 본다면 2대 1로 쪼개는 내분점이 분명히 있고요. 선생님, 절로 가면 2대 1로 쪼개는 무슨 점도 있을 거예요? 외분점도 있겠지요, 선생님. 그러면 내분점과 외분점을 뭐해?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라고 원 이렇게. 오케이. 아, 이런 원이구나. 바꿔 이야기하면 그런 원 위의 점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A, B로부터 거리의 비가 몇 대 몇이다? 그렇지. 2대 1이었다 이거예요. 2대 1이었다. 원 위에 그 어떤 점을 잡더라도 무조건 고정된 두 점으로부터는 2대 1의 비가 나온다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거리의 비가 일정함이 보여요. 그런 점 P들을 모으면 무조건 내분점과 외분점을 찾아. 그 찾는 거는 공식으로 찾아도 되잖아. 찾아서 그 녀석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되겠구나. 그 원 위의 점이 바로 점 P구나.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를 기억해 둬야 되는 것. 선생님, 그렇게 따지면 A, B를 연결한 직선 위에 반드시 누가 있냐면 원에 무엇이 있어?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당연하지. 이 녀석들이 무엇이었으니까? 지름의 양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원의 중심은 A, B를 연결한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까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모르셨다면 딱 정리해 두시고 이거 관련된 학교 기출 문제들이나 모의고사 문제가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 있어요. 시험들 잘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넘어가 봅시다. 그럼 그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자고. 출발. 그림 좀 그려볼까요? 좌표 평면에서 A점 찍고 B점 찍고 그럼 A점은 어디야? 마이너스 2,0. 그럼 여기겠지. 대충. 마이너스 2,0. B점 어디 있어? 대충 한 이 정도 있다고 쳐. 오케이. B점은 3,0. 그러면 여기에서 두 고정된 점으로부터 아 거리의 비가 2대 3인 점피가 있다 이거예요. 스톱. 이 문제를 우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것을 몰라 예를 들어. 몰라 내가. 그래도 풀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푸냐면 이건 참고. 선생님 그럼 점피를 잡자 뭐. 이렇게 잡자. X, Y라고 딱 잡아. 그러면 우리 AB로부터 거리의 비가 항상 2대 3이니까 이렇게 식 세우는 거야. PA랑 PB의 거리의 비율이 무조건 몇 대 몇이다? 2대 3이다 이거예요. 2대 3. 오케이. 그러면 이쪽으로 싹 넘어오셔서 2배의 PB는 3배의 PA입니다. 라고 식을 세워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뚜루루룩 쓰면 마지막에 정리된 그 결과가 무조건 뭐가 나올 거냐면 원의 방정식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식 정리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는 바로 그릴 수 있잖아. 왜요? 배웠으니까. 짧아요. AB로부터 거리의 비가 2대 3이면 2대 3으로 쪼개는 무슨 점이 있을 거야? 그렇지. 내분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대 3으로 쪼개는 여기가 2대 3으로 쪼개는 여기에 내분점이 하나 있을 거라고 그 점을 필하자. 이게 내분점. 또 있죠. 2대 3으로 쪼개는 무슨 점이 있어? 외분점이 있겠지. 2대 3으로 쪼개는 외분점이 있을 거라고. 2대 3으로 쪼개는 그런 외분점 P도 있을 거라고. 저 점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왜? 비율적 관계를 봐봐. 이게 전체가 3 여기가 2 그럼 이만큼의 비율은 몇? 1 아직 이만큼의 비율이 1이라는 소리는 길이의 관계로 5잖아. 5 x략표 차이가 5 나잖아요. 5 그럼 여기는 10이 나야 된다는 거지. 2배였으니까. 그럼 이 길이가 10이 되려면 마이너스 1로부터 뒤로 10칸 가는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2,0이겠지. 그러니까 바로 내분점과 외분점 찾았잖아. 얘를 지름에 뭐로 하라고? 양끝으로 하는 원이라니까. 지름에 양끝으로 하는 이런 원이 있다고. 이 원의 이름이 바로 아폴로니우스의 원 오케이? 점피의 자체는 이런 원이더라. 바꿔 이야기하면 이런 원 위에 점피에 대해서는 A, B로부터 언제나 2대 3 이렇게 만들고 있다. 2대 3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야. 이해 됐죠? 좋았어. 그게 여기까지야. 그러면 이 원의 중심 보이니? 당연히 선생님 내분점은 몇 콤마 몇이에요? 2대 3으로 쪼갰다면 이게 딱 길이가 5였으니까 이 P는 0,0이었겠네. 그래야 길이가 2대 3 딱 되는 거 맞죠? 그럼 원의 중심은 얘네가 지름의 양끝이었기 때문에 둘의 중점 마이너스 12,0과 0,0의 중점은? 그렇지. 마이너스 6,0인지 모르게. 네가 원의 중심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찾아도 되고 아니면 식 정리를 하게 된다면 이 식은 어떻게 나올 거예요? 분명히 X프로스 6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우리의 반지름은 6이었으니까 36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이걸 정리하게 되면 그럼 이거 가지고 그림을 그렸겠지.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림이 이미 나왔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풀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풀어야 되지? 잘 들어잉? 각 ABP의 넓이가 최대. A는 여기 있고요. B는 여기 고정돼 있어요. 다만 P는 움직여요. 지금 그럼 P는 원 위의 점이니까 P가 만약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면 각 ABP 봐. ABP. 드르륵. 그럼 ABP의 각은 요만큼이거든. 요 각이 항상 뭐 되라. 커져라 이거야. 제일 커질 때. 야 그럼 P를 움직여.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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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움직이면 이렇게 각이 벌어질 거 아니야? 그럼 봐봐. 동영상처럼. P가 이렇게 가면 각이 더 늘어나겠지? 그러다가 다시 P가 이런 점에 찍히면 각이 좁아지겠지? 생각해야지. P가 움직이면 각이 좀 늘어나다가 그러니까 P가 이런 데 오면 다시 P가 줄어든 게 된다고. 여기 오면 더 줄어든 게 되지. ABP 이렇게 되니까. 언제 최대야? 그렇지. P가 가다가 제일 많이 벌어질 때에는 뭐 해버릴 때? 접해버릴 때. 그렇죠. 접하는 순간이 최대가 된다 이거야. 그때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순간이다 보니까 가장 뭐 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이거지. 됐죠? 그때 우리 뭘 구해라? 그런 순간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밑변은 이미 5고 높이만 알면 되는 거지. 높이를 알려면 이 점에서부터 밑변에 탁 내린 수선의 발을 내린 길이를 알아야 돼. 우리의 답은 이거일 거야. 2분의 1 밑변 얼마야? 밑변 5 그다음 이제 높이를 하나 찾아줘야 돼. 맞죠? 이 높이를 찾는 과정은 원의 방정식의 성질들 뭐 접선 뭐 이런 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지울게요 여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원을 그린 다음에는 이제 원의 성질들로 문제 푸는 거라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그래서 학교 시험에 되게 잘 나와. 물어볼 게 무궁무진하잖아. 그쵸? 여기 접한 상황이죠. 여기 접한 상황. 이렇게 P 그리고 접한 상황이어서 샥 샥 여기 B 3,0이었다고. 내가 궁금한 건 이제 못 찾는 거야?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 이거 찾고 싶다고. 근데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6,0 이렇게 나왔다고. 그럼 우리는 해야 돼. 보조선 그렇지. 뿅 수선 여기다가 딱 수직으로 발을 내려야죠. 수선의 발 딱 내려버리는 거지. 이때 궁금한 거 뭐야? 반지를 반지를 표시해야 되지. 반지는 몇입니까? 6 잘 들어. 여기래 얼마? 9 됐어? 어 나 지금 못 찾으려고 하는지 잘 봐. 선생님 이거 찾고 싶은 거 아니야? 높이? 그렇지. 높이 찾고 싶은 거지. 높이를 찾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높이를 찾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그때 우리는 뭐가 눈에 밟혀야 되냐? 직각 직각 이 눈에 밟히셔야 돼요. 직각 직각은 중학교 2학년 때 닮음의 관계로서 공식들이 음충 많아. 그 공식들을 좀 써야 돼. 선생님 그러면 여기 1위도 알 수 있겠네? 당연히 알 수 있지. 피타고라스잖아. 그치? 여기서 여기 피타고라스라고. 그러면 선생님 이 비율적 관계를 먼저 볼까? 여기가 2라는 비율 여기는 3이라는 비율 오케이? 그럼 여기는 몇의 비율이 돼야 되니? 여기 몇의 비율이 돼야 돼요? 이거 이거 반지름 이었으니까 빼야 되잖아. 이거 2, 4랑 그러니까 5 피타고라스는 얼마? 9에다가 4에다가 x 제곱이니까 루트 5네 루트 5. 그렇지? 루트 5의 비율이지. 맞죠? 루트 5의 비율. 맞잖아. 너랑 너랑 비율적 관계 가지고 피타고라스 쓰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렇지. 근데 실제 길이들은 몇 배가 된 거야? 3배가 됐죠. 그러니까 이 흰색의 길이는 3배를 쳐주면 비율에다가 3배를 쳐주면 3루트 5가 되겠네. 그럼 우리 H 찾는 건 게임 끝. 왜? 직각직각 삼각형에서 이런 공식 있죠? 너 곱하기 너는 이거 곱하기 이거 일명 소공식.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이해 되죠? 6 곱하기 3루트 5는 9 곱하기 H다. 그럼 H가 나오는 거지. 약분을 좀 해주면 푹 이렇게 H 몇 루트 5? 2루트 5가 된다 이거요. 그렇죠? 아 이렇게 접선의 관계로서 H를 찾았으니까 마지막에 여기다가 답을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 이렇게 적으면 되겠구나.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거는 너무 당연하게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뭐야? 그 다음은 그 순간 문제에서 원하는 순간들을 찾아서 접선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야 된다고 접선 이렇게 접선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서 접선이랑 결합해서 문제 푸는 형태가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하고 우리 하쪽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가봅시다. 별표 3만개짜리야 3만개야 엄청 중요해 잘 들으세요. 선생님 각 점이 있어요. 마이너스 2,4 그 다음 C는 A,B 오케이 B는 3, 마이너스 U 아 각의 이등분선이네요. A,C,B라는 A,C,B라는 각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날라와서 원점을 찍어버렸대. 각이 이등분 됐으면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지. 이거 대 이거는 너 대 너다 이런 비율적 관계 그냥 각의 이등분서예요. 그럼 잘 봐요. 선생님 A,O부터 구해볼까? A,O 몇이에요? 이 길이는 1대 2대 루트 5의 비율이니까 2루트 5가 될 거고 여기는 몇의 비율이야? 이것도 1대 2대 그럼 루트 5의 비율일 테니까 3루트 5의 비율일 겁니다. 3루트 5가 나오겠죠. 길이의 관계는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쓰셔도 되고요. 선생님처럼 피타고라스의 수를 가지고 이렇게 비율적 관계로 풀어도 괜찮아요. 그 결론은 뭐냐면 A,O 대 O,B의 비율이 결국 2대 3인데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여기도 2대 3이라는 비율입니다. 이거 결론이지. 아 각의 이등분선으로 결국 우리 C라는 놈은 누구냐 이거야. C는 고정돼 있는 A,B를 몇 대 몇으로? 2대 3으로 거리의 비를 일정하게 쪼개낸 그런 점 C구나. 다시 한 번 A,B가 고정된 두 점 그 고정된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항상 2대 3으로 찍히는 점이구나. 그러면 우리 C는 무엇이야? 한 개야? 아니야 여러 개야. 그 C는 무엇을 이뤄? 원을 이룰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그 C는 일단 내분점 찍어야죠. 그렇지? 내분점은 근데 얘인 거 알지? 왜? 애초에 2대 3으로 쪼개는 점 하나가 여기였으니까. 그럼 2대 3으로 쪼개는 외분점이 있을 거예요. 자, 해봐. A,B를 2대 3으로 쪼갤 거야? 2 갔다가 3으로 돌아오겠지. A,B를 2 갔다가 3으로 돌아올 거야. 그 점이 하나 있을 거고 그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딱 그려버리면 그만.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았으니까 오른쪽에다 다시 그릴게요. 어차피 우리는 무엇을 이룬다는 걸 안다고? 원을 이룰 걸 알잖아. 원 그려. 이제는. 원 그려. 여기는 무슨 점이라고? 내분점. 선생님 내분점은 여기죠. A,B라는 두 점으로부터 2대 3으로 쪼개는 내분점. 그건 원점이지. 이해되죠? 얘를 지름의 양 끝으로. 또 2대 3으로 쪼갤을 때 2대 3으로 돌아오는 여기 외분점이 있을 거라고. 그럼 2대 3으로 쪼개는 외분점 한번 찾아볼까? 2대 3으로 쪼개는 외분점 한번 찾아보자. 잘 봐. 대충 여기 있다고 해. 외분점. 몇 대 몇이라고? 2대 3.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야. 계산하는 거 보세요. 공식 써도 돼. 아이선이 그림 잘못 그렸잖아. 그림 잘못 그렸어. 어디가 2야. 어디가. A,B잖아. A,B. A,B로부터 2대 3이니까 A,B로부터 2대 3. 이렇게 나가야 돼. 알겠죠? 다시 봐.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야. 2대 3이라는 소리는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비율이 몇이어야 된다는 거야? 1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전체가 3이 나오겠죠. 다시 한번 2대 3 그 얘기는 1대 2라는 소리야. 그럼 1에 해당하는 이 길이 봐. 1에 해당하는 이 길이. 1에 해당하는 이 길이는 둘을 연결해보면 X좌표만 볼까? 먼저 X좌표만 봐. X좌표만 봐. 제발 3과 마이너스 2죠. 3에서 마이너스 2로 간다고 X좌표가 여기가 3이고 1과 마이너스 2라고 그 노란색에 해당하는 비율이 1의 비율이에요. 그럼 X좌표의 비율이 X좌표의 길이가 5잖아. 그게 1이라는 비율이었으니까 실제 길이는 여기 2배가 돼야 돼. 그러니까 10이 돼야 된다는 거지. 길이가. 즉 외분점에서 X좌표를 쳐다보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2였고 여기가 3이었는데 이 비율이 노란과 빨강이 1대 2였으니까 X좌표도 1대 2가 돼야 된다고. 근데 얘가 5였으니까 여기는 10이라는 길이가 돼야 되겠지. 그럼 뒤로 가면 마이너스 12가 나오겠죠. 외분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2가 나와요. 선생님 그냥 공식 쓰면 안 돼요. 공식 써도 괜찮아요. 근데 난 비율이 편할 땐 비율로 푸는 버릇이 있어서 이런 거야. 다시 한 번 해볼까? 마찬가지죠. Y좌표도 볼까? Y좌표 4 마이너스 6 Y좌표의 비율이 몇이에요? Y좌표도 1대 2가 돼야 돼. 근데 길이의 관계가 10이었죠. 10 여기서 여기는 길이가 10대는 거지. 맞잖아. 여기서 여기 빼면 10 그러면 2에 해당하는 비율은 두 배니까 20 그러니까 Y좌표가 20 더 늘어나야 돼. 24 이렇게 이렇게 외분점 찾는 거야. 아 이 외분점 찾았고 이미 내분점은 원점이었어. 여기 내분점 찾았어. 원점으로 얘를 지름에 양끝으로 하는 원이었으니까 우리 원의 중심도 나와요. 몇 콤마 몇이에요? 얘 0,0이었으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6, 10이더라. 이렇게 원의 중심까지도 나왔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야 그럼? 이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 이것도 그럼 1대 2의 비율이니까 루트 5 아 6루트 5구나. 이렇게 자 이제 이제 문제풀 준비하는 거야. 그런 점 C를 찾았지 이제. 근데 그런 점 C와 C는 바로 뭐였다고? 원 위의 점. 아폴로니우스의 원. 직선 A, B 사이의 거리. 선생님 직선 A, B는 누구예요? A, B는 바로 이 점과 이 점이잖아. 직선 A, B가 바로 이 흰색 선이에요. 이 흰색 선의 이름이 누구라고? 직선 A, B잖아. C는 누구야? C. C는 원 위의 점이었잖아. 이 C라는 것이 원을 만들고 있었으니까. 결국 C랑 이 직선까지의 거리에 뭘 구해라? 최대값 구해라. 아 이 C랑 직선 사이의 거리에 최대 언제 가장 길어? 원 위의 점에서 언제 가장 길어? 얘가 뭐기 때문에? 지름이었기 때문에. 가장 긴 순간은 이때 반지름일 때가 가장 긴 순간이죠.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 6루토가 가장 큰 최대값이란 얘기예요. 그 값이 M이었고 문제는 M의 제곱을 구하는 게 정답이니까 M제곱은 36에다가 5를 곱하시면 되죠. 그럼 180이 나오겠네요.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에요. 반드시 알아둡시다.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쓰였고요. 그래서 비율적 관계로 이 C가 무엇을 이룬다? 원을 이룬다.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었구나. 내분점, 외분점 찾아버리시고 AB를 가지고 내분점, 외분점 찾아버리셔서 지름의 양 끝으로 연결한 다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 AB를 연결한 위에 누가 있기 때문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얘가 바로 지름이니까 직선 AB가 바로 얘가 된다는 것 그래놓고 문제 풀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까지 이 문제까지 반드시 기억하시는 겁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 자체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게 활용됐을 때는 원의 다른 성질들과 좀 겹쳐져서 이게 결합돼서 문제가 출제되니까 결합된 형태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핫조의 3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3탄이 마지막입니다. 이 3탄까지 해서 1, 2, 3탄을 다 정리 잘 해두신 다음에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다시 한 번 훑고서 이제 시험장 들어가셔서 나오시면 아름답게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핫조의 3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